미안해요, 나 때문에 보고 싶다 한 번만 왔으면 좋겠어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헤맑은 미소로 나는 바보로 만들어서 어머나 그러지 말고 보고 가세요 쑥스럽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다소는 기회가 없을지도 그 사람이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르겠네요 설강화 12월 18일 토요일 첫 방송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뭔가 했거든 그 남자를 본 순간 단박이 알았어 잠깐 손이 스쳤을 뿐인데 심장이 콩 했지 뭐야 이런 게 첫사랑일까 우리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널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내가 내가 만약 평범한 젊은이였다면 내가 종이뱅기를 줍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드디어 우리